한민국에는 이런 카니발이 있습니다. 하이리무진 그리고 일반 카니발이 있는데 4천만원 차이가 난답니다. 따끈따끈한 신차, 1열 쪽에 순정 모습 그리고 2열 쪽에 순정 모습 보이고 있구요. 8,800만원째 차량, 하이루프, 1열 쪽에 리무진 시트, 2열 쪽에 요트 바닥 및 의전용 전동 시트, 허니콤 블라인드, 상부에는 29인치 모니터가 장착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8,800 그리고 일반 차량 풀옵션 4,400 두 배 차이가 납니다.